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우리 애기들이랑 논다고 셋이 방송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애들이 밖에 나가자고 졸라서 밖에 나갔는데 손이 꽁꽁을 것 같아서 어! 추워! 바람이 많이 열리죠? 그래도 애들이 나가자고 하니까 나갔어요 잠시만요 저기도 얼음이 있다고 애들이 저거 보고 싶다고 잠시 왔다 가는거에요 아! 추워! 하늘은 너무 맑은데 바람이 불어서 말도 잘 못하겠어요 여찬아 민찬아 아 추워 우리 안에 들어가자 가자 정유찬 여찬 가자 오! 뒤로 오면 넘어져 정민천 가자 뭐 아 추워 이거 시금치 오! 시금치 오! 시금치 겨울에 살아있는데 봄 되면 굉장히 맛있겠지 아 추워 아 추워 우리 안에 들어가자 오! 너무 추워 여찬아 빨리 와 정유차 빨리 와 추워 위에 나방이 있잖아 2층에 2층에 올라가 봐 아 추워 신발이 안 벗겨져 여기 새로 벌드 생겼을걸? 벌드 여기 이사 온거 아니야? 벌데들이 있는거 가볼까? 가보자 할머니 가봐요 올라와봐 아 추워 벌드 없어요? 벌드 없어 나 이사 왔는지 알았네 벌드 집도 없고 여기 위에 거미줄이다 거미줄이 어딨어? 아우 있네 저거 아빠보고 잡으라 그래 아빠는 거미있다고 아빠 여기 거미있어 위에 여기도 있고 거미들 엄청 많아 여긴 거미가 있어 여긴 거미가 있어 야 미찬아 할머니 손 시려 거미있어? 어 거미있어 여기 와봐 올라와봐 넌 내려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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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안 시려? 어? 발이 춥다 발이 추워? 맞을 뻔했네 저기 있네 거미가 보여? 저기 무서워 내가 할 줄일게 내가 할 줄일게 내가 할 줄일게 내가 할 줄일게 아 좋아 죽일게 엄마 할머니가 올라올게 어 올라와 거미 죽여 아니 나 못 죽이겠어 징그러워 진해 오겠다 진해 할머니 이거 완전 기완놀이예요? 뭐라고? 귀여운 돌이예요? 어 예쁜 돌이지 귀엽다 이걸로 거미 두개만 익어야 돼 할머니도 못해 무서워서 내가 이걸로 죽일게 아니 아빠보고 하라그래 내가 갖고 아니 오늘 밤 9시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구요 사랑합니다 뭐야 내 코 많아진아 내가 목이 안 갖고 그래 집도 먹고 콩도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